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성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영상이 녹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문제를 파악하진 못했고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음성으로 설교를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음성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관하여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볼 텐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건강상의 문제나 또 치유를 받기 위한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모님들은 아마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특별한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이라도 얹어서 더 축복을 받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보다 특별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아마 요청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어떤 부모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이가 자라면서 그 시기에 맞는 건강한 또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잘 사회생활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임하길 바라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소망이나 헛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전혀 거절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제자들이 그 대신에 그들을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아마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주체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무슨 과도한 욕심들 또 아이들이 만드는 어수선한 분위기들 예수님을 귀찮게 하며 또 덩달아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이 상황들을 좀 귀찮아하면서 부모님들을 꾸짖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심지어는 노하시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린이 성경학교 같은 것을 하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도 주고 초대도 해서 예배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요즘은 학교 앞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라서 아이들을 교회로 잘 인도하는 것이 또 쉽지 않죠.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아이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학교 앞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간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는데 그냥 그것뿐일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선물만 받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예전에 일부긴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도움도 안 되는 아이들 전도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려면 아이들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어른들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얼마나 교회에 도움을 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앞부분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바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늘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태도를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교학 용어에 보면 십사십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북위 10도, 북위 40도 안에 있는 지역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40억 명 정도 되는 나라들이 바로 이 십사십창에 걸려있는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적 전략인데요. 요즘에는 십사십창이 아니라 사십사창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사십사는 뭐냐면 나이를 말합니다.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들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달리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가도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씀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추억 때문에 마치 연어가 다시 태어난 곳의 냄새를 기억해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 돌아오는 것처럼 회기본능처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 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나이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환영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좋은 추억을 갖고 복음을 깨닫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이 아이들을 교회에 오는 걸 막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 일들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들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로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교사로도 헌신하여 주시고 또 교사로 수고하여 주셔서 이 교회, 학교 사역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부자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은 없는데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젊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젊은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아주 율법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을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고위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자요, 젊고, 또 관리에 신앙적인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해 보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얘기를 하시고 또 오늘 21절에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져라 그리하여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빠짐없이 지켜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가장 할 수 없는 것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모든 계명은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젊은이에게는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이 청년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재산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각자마다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칭들은 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진 것에서 내가 우상을 삼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오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어쩌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 무언가 가장 소중한 가치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돼버린 그 가치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게 되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이 두 가지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니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 같은 내용,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전히 내가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대수술 이후에 회복을 온전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촉진제를 맞고 모든 수치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재활치료하시는 권사님 또 하나님 회복을 기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강구가 연합하여 하나님 이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교회들이 아니라 주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칭넷 목사님, DPA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협력하는 목사님들 함께 이 시기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고 부족하지만 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봄심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뎌졌던 마음들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계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모든 유가족들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